안녕하세요 오토카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참신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가격이 점점 오르면 비싸진 신차 구매자의 부담이 늘고 결국 판매 부진에 영향이 된다고 슬레이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오토는 깡통 차량의 내가 원하는 옵션들과 액세서리들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추가 비용만 내면 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깡통 차량에는 아다스 기능, 대형 화면, 자동주차, 컵홀드 등이 없기에 옵션과 액세서리로 선택해야 합니다 슬레이트 오토에 제공하는 옵션들과 액세서리는 100가지 이상이 되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에 판매 가격은 2만 달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하나로는 약 2,800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슬레이트 오토의 CEO인 크리스 파마는 합리적인 가격의 정의는 깨졌다라고 하며 고객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즈가 되면서 정말 부담 없는 차량을 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에서 제작할 수 있을지? 이러한 질문들로 슬레이트가 2022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3년간의 노력으로 고객들이 신차 구매하는 데 있어 안전 기준에 모두 충족하면서 가격 부담 없는 차량으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드 디자이너인 티샤 존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로 제작하기 위해 슬레이트는 심플해야 하며 접근이 쉬워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랩핑도 쉽게 할 수 있는 키트도 준비되면서 내부도 최대한 심플하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즉슨 외부와 내부를 고객의 개인 취향에 따라 쉽게 커스텀할 수 있게 디자인했으며 We built it, you make it 모토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헤드 엔지니어링 에드 캘리버스는 공식 판매 전까지는 US NCAP에서 별 5개 충족하는 것이 목표이며 전체적인 신뢰성, 내구성을 위해 찌그러들지 않는 복합 바디 패널 재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트림은 한 가지밖에 없으며 고품질의 차량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선택하는 것은 스탠다드 아니면 익스텐드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데요 스탠다드 팩은 52.7kWh 배터리가 장착이 되며 익스텐드 배터리 팩은 84.3kWh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외관은 픽업트럭이나 SUV를 채택할 수 있으며 0에서 100까지 도달 시간은 8초 걸린다고 합니다 안티브레이크 시스템과 후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장착된다고 합니다 슬레이트의 주요 인물들이 런칭 행사장에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슬레이트가 어떤 전략인지 더 확실해지죠? 공개된 슬레이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우리 지금 시스템의 시스템은 몇 시스템이 잊지 않습니다 cars are getting bigger fancier and more expensive because of stuff night vision fragrance diffusers Wi-Fi self-driving self-parking crystal infused speakers it's all out there know what's not out there an affordable reliable new American vehicle that just happens to be electric we looked at what the auto industry was doing and did the opposite instead of asking what can we add to differentiate we asked what can we take away our answer everything that's not a car we call it the blank slate a radically simple radically affordable radically personalizable car that you can be proud to show off a two-door pickup truck actually that can turn into a five-seat SUV that can be wrapped in any color under the Sun or the Sun itself designed to be personalized with over a hundred a la carte accessories at any point in time or not because people should decide what to pay for and when not car companies people should have a car they love to drive love to look at and even love to own but most people don't really have that choice anymore at least they didn't until now slate we built it you make i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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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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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오토카 꼬리아였습니다.